여보세요 나야 누구 내 분은 어떻게 알았어? 알아냈지 왜? 나한테 줄 거였잖아 가지고 나와 너한테 줄 거? 그게 뭘까? 장난해? 장소 문자로 보낼게 지금?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내일 갖다 주면 안 될까? 그럼 내가 갈 테니까 집 주소 불러 아니야 나갈게 내가 나가야지 나 9시까지 나와 세금 공원 앞 카페 9시 근데 이수헌 너 누구한테 전 나온 거니? 생어링 죽여? 화장빨 죽여? 도대체 뭘 갖고 나오라는 거야? 그래 교복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굳이 가지고 나오라고 할 리가 없잖아 만화책일 거야 근데 내 분은 학교 애들한테 알아내기 더 쉬울 텐데 그럼 교복인가? 너가 임주경이었어? 감이 날 속여? 감이 날 속여? 너가 만화빵 여드름녀였어? 감이 날 속여? 너 너 너 너는 너는 왜? 뭐 문제 있어? 또라이 아하 나무 어쩌라고 아